아름다운 이 땅에 근수강산에 승만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대통령제 제도로 날아세우니 대대손손촛 같은 인물도 많아 29만원 전도와 친구같은 유식몽주 박근혜 시계받고 사절한 표정은 그냥 개발인 문제의 경제를 살립시다 외환위기 김영상 녹조라태기명박 윤석열은 학문 역사는 좋겠다 십몽지저 조탱이에 야이 시발려나 이재명 대표의 말씀 받들자 섹스선생 박원순 치매우거도 남인순과 진선이 역사는 한다 레고랭들 김진태 채뻘인 관영 장난전화 김연수 빵집마녀 김영미 편하신 희원의 인터넷실명원이력 이명 출산김미애 내 연남의 황보승이 감금폭행 비노중 뇌가 썩은 유시민 역사는 좋겠다 역사는 좋겠다 역사는 좋겠다